돈 없고 힘 없고 빼고 물어 치밀히 참아야 돼.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. 야이씨! 반 짜서 만들어줬으면 잘 받아서 먹었어야지. 뭐하니? 무슨 일 있어요? 결국 어떻게든 나가게 하는 거네요. 고장 나한테 한 게 이거예요? 놔 이 사람으로 놔! 그걸 외부로 유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터졌다. 총무 불회도 없어요. 진짜 어떤 덴데요? 순순히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다른 방법이 없네. 제2대기실로 지금 가보세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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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